선배, 세월호 때랑 이태원 때랑 사람들이 왜 다르게 생각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일주기 서울광장에서 유가족이 참석한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는데요. 유가족들은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행사장에 윤 대통령의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도 빈자리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예 행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추도예배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추도사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나쁜 표현이라고까지 생각도 안 드는데 너무 그게 뚜렷해서, 의도가 뚜렷해서요. 추도하는 그림 하나가 필요하니까 세트장 하나 마련해서 마침 연출해서 찍듯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장, 이분 아직도 구청장이죠? 네, 맞습니다. 박혜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일주일 하루 전에 유가족 집회를 폄훼한 단체 행사의 참막가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용산구 지역에서 침묵 단체인 용산 하나로회라는 단체이고요. 이 단체는 지난 8월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에게 유가족이 무겁자들이냐 당장 용산구청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의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애도의 방향입니다. 애도의 방향 시기가 시기니만큼 어떤 주제인지 알 것 같습니다마는 이태원 12구 참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 자신을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회사 동료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곧 있으면 이태원 참사 일주일이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저한테 선배 세월호 때랑 이태원 때랑 사람들이 왜 다르게 생각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료의 말은 세월호 참사 당시엔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컸고 어떤 전 국민적인 그런 습품도 컸고 거기다가 나라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호가 컸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나 슬픔이나 분노도 그때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일주일 때 과연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은 어떻게 슬퍼하고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여줄까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좀 책임과 관련해서는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 추모집회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계 사람들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다녀왔잖아요. 순방에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달려갔다고 표현이 되고 있던데요. 그렇게 달려간 곳이 어떤 이태원 참사 유족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시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일주기 서울광장에서 유가족이 참석한 시민 추모 대회가 열렸는데요. 유가족들은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행사장에 윤 대통령의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도 빈자리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예 행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추도사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민 추모 대회에 가지 않고 추모 예배를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유가족이 마련한 행사인 줄 알았으나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정치 집회 성격이 돼버리다 보니까 대통령이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우디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은 목적은 정치적 목적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유가족 당사자들이 참석한 추모 행사를 정치라는 말로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염시킨 건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모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때 선거 참패 이후에 참모들한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참모들과 식사 자리에서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민생 현장을 뛰어다니라고 강조한 게 2, 3주 됐나요? 해외 현장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추모 예배 진행한 교회에 관련해서 또 좀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는 대통령 방문을 좀 완곡히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생각 오마이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침 그 교회가 화장실 공사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방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강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가 추모 당일에 어떤 그런 이태원 참사 일주일을 추모하기 위한 예배가 계획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3부 예배까지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추가로 추도 예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당 지도부 인사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일부 목사와 장로만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보도된 사진들 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요인들만 앉아 있잖아요. 네. 이것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혹시 하나의 행사처럼 퍼포먼스처럼 예배가 진행됐다 그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 나쁜 표현이라고까지 생각도 안 드는데 너무 그게 뚜렷해서 의도가 뚜렷해서요. 그 추도하는 그림 하나가 필요하니까 세트장 하나 마련해서 마침 연출해서 찍듯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순수하게 자기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순수한 추모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 안에 국가적인 철학과 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향하는 방향들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해석해야 될 만한 말이 또 있었습니까? 네. 사실 아까 제가 첫 마디를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거 한 부분만 그랬다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소위 말하는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최고 책임자로서의 언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할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경찰의 신고 전화가 여러 건 접수가 됐는데 관련된 조치가 즉시 좀 이뤄지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이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 표현들 속에 담겨 있는데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안전사고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 즉 인재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에서 쓱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주도사 중에 그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였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재난안전법이 연상된다라는 그런 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난안전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다들 좀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태원 참사라는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 표현을 뺀 게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 재난안전법이라는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상되지 않게 일부러 이론을 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후자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있고 전자에는 그게 없습니다. 네. 시대전화는 없어졌죠. 빠져 있구나. 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게 사실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여당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거의 총선전국 들어가고 정신없는 시간들이 남아있잖아요.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5월에 아마 21대 국회 인기가 끝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이게 지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상정이 되고 또 법사위에서 얘기가 되고 하는 기간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게 인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또 똑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책임을 덮어두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건 나중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다들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는 게 좀 우려되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용산구청장. 이분 아직도 구청장이죠? 네. 맞습니다. 박혜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일주일 하루 전에 유가족 집회를 폄훼한 단체 행사에 참여한 가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용산구 지역에서 침묵 단체인 용산 하나로회라는 단체이고요. 28일 아침에 용산 하나로회가 산업회 행사를 하는데 박혜영 구청장이 참석을 하고 또 하나로회가 탄 관광버스 앞에서 이들을 배운까지 하는 모습이 촬영이 된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용산구청 앞에서 박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에게 유가족이 무겁자들이냐 당장 용산구청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직접 들지는 않았겠으나 박혜영 용산구청장이 이 단체 행사에 참여는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현상이죠? 이것도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현상. 박혜영 구청장이 쓰는 단어 중에 현상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오늘 좀 이야기는 마쳐야겠고. 12구 참사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미래에 대한 방비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을 먼저 따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두 부분은 지금 잘 안 돼 있고 미래만 얘기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들이 올라가 있고 좀 더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시작합니다.